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축제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 가지고 기쁨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리포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보면 정말로 안정되고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야말로 역시 선진국이나 선진국이다 축복받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데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그러한 한 여인의 환상을 본 후에 건너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데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루데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루데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리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제로 보면 루데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를 대해 마닐라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데아가 발레터에서 우연히 만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다 세례를 받고 부탁을 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유하여 주십시오. 강군하여. 강군하여. 이때부터 빌리포 교회가 루데아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AD 50년경 안노 도미나 예수님이 오신 지가 50년 됐습니다. 33년에 예수님 사역 마치고 천국 가셨으니까 17년 그렇게 예수님 가시고 17년 되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대사노니카의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불스가 아고낼타의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에베소를 비롯해서 복음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수를 서게 된 시간표는 이 시기가 10년 세월이 흘렸습니다. 11년대는 AD 61년경에 바울이 빌리포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참 기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빌리포에서는 내장으로 아주 짧은 서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 안에 18번이나 무려 기쁨, 기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기쁘다고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지요. 기쁘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연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리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쁘다. 기쁨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온갖 핍박과 온갖 조롱과 온갖 위험과 온갖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다 뛰어넘어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다. 곤두구서 4장 7절로 구절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즐겁게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 꿀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뭐 기뻐할 일이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 원망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가지 사단이 뿌려놓은 찌꺼기 엄청난 그러한 불신앙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보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보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해편들 끝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보장된 인생이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런 조금 일어나는 일들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보장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테덴스 타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루었다. 믿는 자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저 사회주의 중국에는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 잡아 가든지 죽이든지. 예수 믿는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주차 사상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안 먹어주니까 잡아 죽이는 것이 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사상.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 여러분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우리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무슨 보수 진보 없어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예수. 오직 복음주의다.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은 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타고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또 복음이 기쁜되기 바랍니다. 돈이 몇 푼 생겼다. 아 기분 좋다. 물론 순간 기분 좋지요. 누가 날 칭찬한다.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 슬프지요. 욕한다. 슬프지요.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당깐방에 살아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그랬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쁘할 수 있다. 기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없는데도 지갑에 돈이 없는데도 기쁘할 수 있어요. 누가 날 욕하는데도 날 때리는데도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맨날 두드려 맞어요. 복음 자체가. 맨날 감옥에 갇히고 감옥은 수시로 들락날락. 왜 가는 거 맞다 도망다니요. 예수 믿고 3일 만에. 바울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벌써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 근거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본인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줌마는 박사가 한 대유식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믿고 세상 말로 망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호적 파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바울이 뭐요. 복음 때문에 급해졌다. 부활하신 예수 그 소요 때문에 급해졌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신만 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금 바울도 그렇지만 빌리포 교회도 마찬가지. 초대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유독에서 쫓겨나요. 일단 쫓겨나야죠.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 잃어. 사회 보장 하나도 못 받아.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모입니다. 저 토굴에서 숨어서 가보세요. 저 소화시아 가보세요. 저 땅굴에서 숨어가지고. 참 석회질이라 무너지지 않아요. 저절로 그게 다 들어가세요. 구멍이 빵빵빵빵 나있어요. 특히 가보세요. 그 가보면 집들이 촤댓게 바울의 시대에 보면 전부 숨어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했다.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건 얼마나 사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24시 기뻐해라. 24시 짜증나고 24시 불안하고 24시 불만이 넘치는데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있는 사람은 순간 화를 났다도 빨리 회복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은 축제다. 내 영혼이 축적이래요. 내 삶이 축제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뺏기지 말도록 사단은 자꾸 뺏기지 말도록. 지옥으로 뺏기지 말도록. 축제가 뭡니까? 맨날 싸우도록. 맨날 피피게 하도록. 맨날 갈등하도록. 맨날 분노하도록.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가지도록.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굉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뭔 축제가 있어요? 생지옥이지. 생지옥.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아니그래요. 교회 아니. 교회가 천국 지점인데. 천국 지점 하라고 교회를 하나님. 예수 글씨도의 집값을 세워놨는데. 교회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집사대로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에 모여가지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형 보고. 생지옥이야. 생지옥. 오전 교회가 천국이 아니요. 지옥이야 지옥. 축제. 어색해요. 어색해. 우리 교회는 축제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성령적으로 굉장히 성축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맑기 때문에. 분별해내버려. 분별. 아 저거 복음 아니구나. 저거 가짜구나. 저거 인문증이구나. 다 알잖아. 여러분 아시잖아. 딴 교회는 몰라. 저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치유받아야 됐구나. 다 진단 쫙 열어면 영계의사예요. 아멘. 진짜로 여러분 저는 복음 깨달으면 영계의사 진단이 쫙 내거든요. 딱 메시지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이분 치유받아야 되고. 이 정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너가 불안과 초등소에 사는데 성경을 뭐라 하느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리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은 현재의 기뻄이 신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기쁜 것도 안 기쁜 척해요. 그 기뻐하고 와 좋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절제예요. 안 해요. 막 웃고 이러면 사람이 좀 실없어 보이고 모지려 보여요. 이놈의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외국 사람들이 안 그래요. 미국이 오래된 유럽에 오래된 기독이 오래된 그런 치유받아가지고 그냥 기쁘면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고 바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해요. 이래가지고 우울한 말은 참 잘해요. 싸우는 건 잘해요. 우는 건 잘해요. 웃을 줄은 몰라. 기뻐할 줄은 몰라. 제가 이번에 부에르네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하고 유목사님과 비슷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 웃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아주 오래간만에 그냥 눈물이 나면서 창자가 오래간만에 옛날에 귀신 쫓아내서 창자가 많이 끊어지려고 했는데 아이고 요번에 막 물론 심각한 내용들도 많았지만은 그냥 몰라 막 웃어 참지를 못해서 유목사님들 막 그냥 같이 막 그런 적이 오래간만에 한 번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야 창자가 끊어질 웃음을 처음 웃었다. 이게 늘 웃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 자체의 기쁨이 신앙이라고. 현재 자체의 기쁨. 이유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다 변명이에요. 다 사단에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기쁨, 신앙 자체.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쁨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참 기쁘다. 그럼 그 사람은 다 끝났어요. 더 구하고 바랄 것도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지 철을 낳고.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 예수 믿는 것은 끝나야 돼요. 다 나머지 준 것 다 뽑아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위원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3체문의 빌리뽀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참 기쁨. 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빌리뽀스를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우리 영계의 성도들 삶 속에 잃어버린 기뻄을 회복하게 하여 조사사. 사도 바울처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바울처럼 회복하게 하여 조사사.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참된 누림을 사는 전천후 기뻄이 생되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뻄입니다. 일주일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뒤무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서신에 항상 등장하는 이 인사말을 편지 쓸 때마다 쓰는 인사치례가 마치 인사치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서신의 첫 인사는요. 바울의 신앙고백이에요. 이 신앙고백 이것이 담겨져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란 두 단어에요. 완전히 이것이 안 빠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여기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은혜.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단어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은혜로 주셨다. 아무리 그렇게 값없이 받는다 해도 가치 없는 것은 예로운 것은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최상의. 은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은혜 많이 받는 분들 변화된 분들 보면 세상에 살면서 오만 때만 짓을 다하고 그냥 말로 상식의 3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오만 짓을 다 하다가 당장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요. 예배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자세가 달라요.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장노들 중에도 세상에 살면서 과거가 복잡한 장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말하기가 간증을 못할 만큼 그러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변화가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좀 더 더해지기. 이 정도는 나가는데 교회에서 자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간과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복으로 들려. 똑같은 말로 들리고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새롭게 안 들려. 그럼 뭐 주일 날이면 또 예배대로 그냥 아무 감각이 은혜를 못 받아. 은혜 받은 포럼하면 은혜를 못 받은 게 있어야지. 그건 형식적. 형식적. 그런데 가슴속에서 나오는 이 체험 이 감사 이 감격 이거는요. 탕자 출신들이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그냥 순종 잘하고 집에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둘째 아들은 부부 재산 몽 가지고 와가지고 참기들과 먹고 마시고 시카한 탕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 돌아와.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돌아올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종으로 서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황공무지로 소리다. 매일 아침 전 저녁 아버지 볼 때마다 죄송하고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큰아들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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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야 욕하고 불평하고 아버지는 도대체 나야를 해서 말하지 뭐 이 새끼 저거나 말해 저렇게 탕는 아버지 돈 다가 모아 저래 언제 저거 나는 아무것도 다 불평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부정적인 말하고 온갖 그냥 말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은 첫째 아들이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쓸 예와들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실제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밖에 나가 절절한 말 그거 말입니까 지금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인다니 아멘 신명이 가난해란 말이에요 신명이 가난해란 말이에요 가난한 신명이 배가 고파야 돼 갈급한 마음이 있었나봐요 애들 때마다 갈급한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송이 꿀보다 달구나 꿀수님과 다 말씀이 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탕자 출신들이 말씀 너무 나는 모태신앙들 자고로 그런 아들을 이러면 별로 못 들어봤어요 모태신앙도 어떤 놈이 변화되느냐 엄청나게 두드리를 맞고 고생한 그런 한대씩 맞은 애들은 변화하려 저같이 이렇게 모태신앙도 한대 맞으면 그때 이제 저게 바짝 차려가 변화되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모태신앙은 한대맛을 준비하세요 변화되든지 그래서 우리같이 살지 말라고 모태신앙이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고생하지 말라고 이 렘논두 운동 하는거에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처럼 가긴 뿌리채기를 만들기 식임 심어주는게 렘논두 운동이에요 지금 그렇게 자라서 시간 흡의 물질 흡의 인생 흡의하지 말고 바로 자라서 그냥 여덟분째 렘논두 대라는 거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전부다 렘논두 식결 속에 집어넣으시 바랍니다 EMS도 들어가고 RGIS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렘논두 서글석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린이 같은 데 어리지만 완전히 복음으로 그냥 가서 몇 달 안되면 애들이 죽이도면 영어로 외울 정도로 가긴 뿌리채질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죠 RGIS도 중학교 3년을 동안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막 저건 핸드폰 다 빼앗아서 없어 완전히 영적 군사훈련시 얼마나 좋은데 됩니까 저런 거 3년 제가 볼 때 저게 딴 데 공립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저건 인생 완전히 기초시험 때 각실한답니다 저런 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절대 없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영적 육사 영적인 완전히 엘리트로 키우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알렐레스 RGIS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하여튼 몇 년 은혜 많이 받으면 모태로 자란 것들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적고 신기하고 놀라워 그 어떤 것 과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 여기서부터 우리 신약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요 여기서 지속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있는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평강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옵니다 평안하라 한다고 평안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삶을 사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바울처럼 기뻐한 삶을 살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 평강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제일 먼저 점검해볼 것이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 이거 봐야 돼요 설교를 판단하냐 내가 은혜 받냐 내가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냐 내가 말씀 속에 들어왔냐 그 점검이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포름이다 포름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름이 됩니다 포름이 돼요 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포름이 안 돼요 듣는 거 끝나요 쟤는 할 말이 없어 뭐 있어야 말하지 그래서 우리 의견이 좋은 게 예배 끝나면 바로 막 식당마다 들어가서 포름하잖아요 막 전도에 별로 뭐 해가지고 막 기가 뭐 뭐냐 포름 이게 참 좋은 문화예요 서로 받았으면 서로 거울이 되어가지고 내가 뭐 받은 거 또 받고 또 내가 받은 거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글씨로부터 오는 것이다 단돈인 게 아니에요 사람 말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글씨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내가 내게 주느라 이 분이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잖아요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거이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않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담대히 나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하니까 강구하면 응답받아요. 우리 특권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검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100%밖에 되어있어요. 국제대학교 성교회의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 이 세계대학 복음을 위해서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크라이스트 대학 내에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 단체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한 번 얻으면 재미가 생겨 좀 더 큰 것을 구하여 얻고 그 다음에는 더 재미가 나서 기도하여 그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 이런 경험을 계속 쌓게 되면 신앙생활만큼 기쁘고 재미있는 것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이 없다. 계속 응답받으니까 좀 더 큰 게 또 응답받고 또 좀 더 응답받고 우리 어디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2, 3, 7 나라 살리는데 세계 성교하는 데까지 쓰인 바. 그게 끝이에요. 바로 또 그게 끝이에요. 2, 3, 7 나라 우리가 세계 성교하고 캠프 나가고 우리 복음청 국내외적으로 하는 거 이 응답이란 우리 RUTC 방송을 24시간 하고 있어요. 24, 360을 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 모실렘 쪽으로 저 세계에 다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BTS가 사우드아라비아 가니까 히잡 쓴 여자들이 말이에요.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국 노래 부르면서 같이 BTS를 파고 BTS 누구 이름 되면서 나는 알지도 못해. 이름 적어가지고 나와 결혼하자. 이 모슬렘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슬렘이 있을 곳 우리나라 이름 적으면 너 나와 결혼하자. 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야 BTS가 하나의 노래가 이렇게 영향을 입히는데 BTS 노래보다 복음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RUTC 방송에 막 쏘는 거예요. 그냥 막 들으라고 막 쏘는 겁니다. 우리 알류를 왜 쏘면 오늘 알류를 왜 쏘면 알류를 왜 쏘면 알류를 세워서 아프리카 다미 유럽 모슬렘 미국 전역에 복음을 증가한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영적인 가슴을 가지고 이게 최궁답이란 말이에요. 최궁답을 이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살아갈 이유 방향 목적 다 교회가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면 되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무슨 불병하고 엉망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고 판단할 자격도가 팔려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림자로 최고의 응답에는 빌브라이트 박사의 소원이 뭐예요. 계속 기도한 게 자기 개입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대하지 않아서 다 알아서 다 주신다고요. 세계보금화 세계대학보금화 이걸 미국에 있는 전세계 4만 대학보금화를 위해서 빌브라이트 박사 우리나라까지도 CCC를 깔아가 대학마다 CCC이 없는 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세계 CCC까지 깔아가지고 거기서 성교사들이 거기서 목사들이 얼마나 보금을 원색적으로 많이 나왔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결국은 영원군이에요. 아멘 영원군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그렇게 하면서 이 기쁨을 맛보고 살아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내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는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은 은약자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자고 기도한다. 100% 응답받아요. 빌브라이트 박사가 구한 것 더 주고 더 큰 것 또 구하고 더 큰 것 또 구하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냐고 하나님 천만원 중에 1억 주셔 100억 1000억 1조 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대학보고마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일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 대학 가게 하시고 저 대학에 일권 세워주시고 기도를 막 세계보고마을 해서 하니까 하나님 계속 계속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도 확산된 이런 응답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런 빚은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놀라운 평강의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강남 메시지 잡고요. 여러분 정시무시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경한 은혜를 주신 위에 주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신은 이 은혜에 놀라운 세상 사람들 알 수 있을 수 없는 참 평강 참 평안 모든 환경, 사건, 문제 다 뛰어넘어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은약성체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기뻄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3절에 의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과 복음으로 완전 원뉴스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을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뻄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신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감사와 이 기쁨 이것이 솟아난다고 밝히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저도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 교육자들 생각할 때 저를 대신해서 크리스의 심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회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볼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사회가 하는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군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를 함께 동력하는 분들 사회가 하다 보면 함께 동력하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따지고 불평하고 째그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단심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람이 다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덮어주면서 계속의 동력자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력하는 기관, 부서 얼마나 많으면 구역의, 기관의, 지역의, 지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이러한 고백. 여러분 바울이 8절에 오면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얼마나 품고 있었던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인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모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내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정인이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0중 47절에 보면 초두교의 모습이 이랬어요. 초두교의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매일 만나도 매일 만나는데도 그 만남이 새롭고 만날수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늘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넘치는 이런 현장 이런 만남 이게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예요. 아이고 만나면 지겨워 난 만나면 부담스러워 만나면 좋으심데 둘 중 하나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 특정은요. 일어나 저러는 I'm okay You give us okay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음적인 사람 전혀 조심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전혀 편안한 사람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이래야 세계모모하지 조심하고 눈치 보고 잔머리 굴리고 소름 머리 싸움하고 그리고 무슨 세계모모 하겠어요. 굴 필요가 뭐였냐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리스도가 모듬에서 해결했는데 내가 멀리 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는 머리 굴리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돼서 저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요.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잔머리 굴리면 보여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도 없어요. 왜? 보여 보여 참 시안하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에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넌 애입니까? 저 실패 투성인데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창조적 지혜를 주세요. 미리 다 막아버리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동원해서 알아서 다 해결해버려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 비밀 아세요? 이거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맨날 힘들잖아요. 그냥 사세요. 물 흐르듯이 그냥 가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운동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금속에 덜키잖아요. 우리 교회인들은 다 교회가 여러분 다 진단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주안해서 보금공동 그래서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만남이 기쁨이 만남 되기 바랍니다. 보금적 만남 되기 또 보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야 지속적인 보금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죽겠어 뭐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칭송을 받았다. 보금공동체도 칭송받고 사람들 하니까 사람을 오면 뭐요? 막 살려내잖아요. 새가 적으면 그냥 힘주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죽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자꾸 더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 새롭고 기쁨의 보금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각 교구 각 기관 각 부서 각 지교회 각 전도회 모든 만남의 이 축복 속에서 자꾸 사람이 살아나. 새가지고 오면 막 살려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보내줘요. 또 살려내요. 또 보내줘요. 부흥되는 교회는 계속 부흥돼요. 새가지고 살려내니까 계속 일을 하게 하니까 쫙 힘을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는 새가지고 왔다 시험대로 떠나. 그 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내줘요. 하나님은 안 보내줍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해서 구원을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 부흥은 하나님 보내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보내주기도 하고 안 보내줘요. 막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관들 보면 어느 기관은 부흥되고 어느 기관은 안 돼요. 왜 그래요? 부흥된 기관은 영적 분위기가 달라. 새가지고 오면 계속해서 막 살아라는데 어느 기관은 눈에 안 보이는 이상하게 왔다가 뿌리를 못 내려서 사라져. 교육기관 랩렛드 기관들 보면 그래요. 어느 기관들은 막 일어나고 어느 기관들은 못 일어나고 그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흥은 영적 상태에 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를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일로 딱 구원이란 데 뭐 교회도 차별하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사람을 차별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은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맡기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지. 못 맡기는 사람은 왜 긍정, 걱정 속에 사느냐. 못 맡겨. 못 맡겨. 불안해가지고. 못 맡겨. 지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늘 고생하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노프라우브로 아무 문제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아.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다 하나님 붙여주셔도 그 불신자가 영적으로 착불이 내려오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EBS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새가족 담당. 바울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자신과 빌리뽀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한 매개체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냐. 그런 환경 속에서 딱 매개체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 때문이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 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된 존재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된 거예요. 복음하면 끝난 거예요. 복음. 복음 체질이 되면 문제일까 하나도 없어요. 예틀을 거고 세틀을 갖춰라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라.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 획의 기적이란 글이 있습니다. 한 획의 기적 한 획의 기적 고질병 고질병은요 못 고치는 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질병 여기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질병 고질병 점 하나가 그렇게 삭 바꿔버려요. 마음심자에다가 마음심자에 신념의 막대가 딱 꽂아 오지면 반드시 된다는 필자로 바뀌어버려요. 점 하나예요. 불가능 불가능을 임파시블 입니다. 임파시블 임파시블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점 하나예요. 절망 희망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보는 시각 사람 보는 시각 판단하는 시각 여러분 그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원계 성도들은 모두 다 보금적 시각까지 바랍니다. 보금적 시각으로 가족을 보세요. 보금적 시각으로 며느리를 보세요. 보금적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보세요. 보금적 시각으로 살려야 돼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끝났어. 인간 아니야. 완전 율법이에요. 그거는 보금 가진 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불신 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완전 하지만 보금은 완전 하기 때문에 보금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 바랍니다. 우리 체질은 율법이에요. 우리 문화는 유교 사상이에요. 그야말로 체면문화 속에서 완전 장식 삼장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을 완전히 애체질을 바꿔줘요. 계속 매일매일 보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삶이 이 체질이 계속 보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요. 보금으로 보금은요. 절대성의 가치가 있어요. 절대성의 가치.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 아니에요. 영혼이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고 우리의 모든 예태를 깨트리고 세태를 갖출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주는 힘이다. 이게 보금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보금으로 충만한 인생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간곡마다 영적 변혁의 주도자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독 하차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오메가라 창조주의 심판자라 시작과 끝이라 한 번 언약을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삭제 역종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기쁨의 바탕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착한 일 착한 일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착한 일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심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착한 일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구속사 성취예요. 구속사 성취라 말하는 생명 사유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오리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이라는 말 아시죠? 얼른 공당 대강 적당한 시간 남은 아니에요. 생을 들이라. 그게 모든 걸 맞춰라. 제가 지난주일날 산업성교 특강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적 투자해라. 성경적 투자가 뭐예요? 성경적 투자의 핵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의 투자예요. 영생의 투자해라. 영생의 투자해라.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건 다 서론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다 나자지 육체 다 없어집니다. 이따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집니다. 이건 서론이에요. 이것은 본론이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본론은 영혼합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약 잡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물질들여 삶을 들이는 것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삶에서 마음대로 쏜다.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없어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영혼에 투자한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땅의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영혼한 것으로 투자하라. 천국 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투자해버렸어요. 상급이 다르지요. 성교자들은 다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이 선한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투자하는 것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 현장에 투자하는 것만 영혼이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혼한 가치예요. 영혼한 가치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투자하는 성경적 투자자가 돼야 돼요. 성경적 투자자 물질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까?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부 다 교수석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망했습니까? 왜 돈 가지고 지키고 살려갑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건설하는 건설자가 돼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혼 살리는 데 영혼한 것에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친구들 신앙 생활이 늘 그래서 축제가 되기 바랍니다. 축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들어도 안 해요. 자기 계획이 있어. 자기 생각, 자기 돈, 자기 물질 하나의 덕에 하나님 다 뺏어갔버려요. 하나님의 뺏어갔버린 방금 아세요? 어느 부흥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부흥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전성도가 10일조 합니다. 10일조를 전성도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거든. 어느 교회가 10일조를 다 합니까? 거의 다 30%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청인은 물었어요. 봉사님, 목사님 교회는 진짜 전성은 100%가 10일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습니다. 30%는 하나님께 드리고 70%는 하나님 직접 가서 찾아갑니다. 하나님 직접 가고 빼앗아 가요. 직접 뭔지 아십니까? 70%로 안 드리는 70%는 하나님 직접 거두고 가신다.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부처가 빼앗아 가요. 질병으로, 사기로, 이런저런 일로 다 세포해요. 죽으라고 아껴놨는데 하루아침도 안 하고 구원받은 자의 증건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직접 거두고 가셨구나. 이제는 내가 직접 드려야지. 아멘. 그것은 축복이요. 지금까지 손해보는 그래서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비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부사가 없잖아요. 다 도끼려가지고. 하나님 직접 다 거둬버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경 모두 충돌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전능생의 하나님 앞에 직접 투자하세요.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이래저래 다 축제라. 이래저래. 아멘. 여러분, 빨리 축제를 해보고 하세요.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늘 감사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모든 환경 깨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가장 송기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